기다려! 기다려! 안돼요! 기다려! 기다려, 기다려! 잠깐만 기다려! 잠깐만! 잠깐만! 먹기 좋게! 너 3등분 해주자! 못 참겠어? 중지야, 못 참겠어? 얘네들을 가지런히 넣어볼게! 넣어볼게! 이렇게 넣자! 이게 낫겠지? 2, 4, 5, 6, 7, 8개! 180도에 오븐 한 번 해주고, 그 다음에 뒤집어서 다른 면으로 다시 오븐을 더 해주는거야! 엘지는 에어쿠가 여기 소리를 무서워한대요! 엘지야, 무서워! 긴장한 성! 어떻게 했어? 이제 색깔이 노릇노릇해졌네? 역시 돈을 주고 산걸 써! 10분으로 구웠어요! 자, 어때? 두부 그대로지? 치즈 같다!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? 애들 식는 동안 내가 한번 먹어볼게! üğ윽 오, 이 내재맛 너무 맛있어! 오, 은근. 너무 맛있다! 너무 뜨거워! 갓이, 냄냄냄람라. 안 뜨겁겠어? 다 식었어? 와 엄청 맛있겠다 너무 맛있게 먹는다 그치?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기다려 안돼요 기다려 기다려 으응 고기 고기 후 고기 고기 자막